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정부의 입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실소유점만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3년 전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를 사전 청약으로 분양받은 김 모 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모자란 잔금을 디딤돌 대출로 충당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수도권에선 이 대출을 아예 막기로 한 겁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표적인 정책 대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정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두고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지난달 급작스럽게 한도를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일단 유예했는데 결국 지난주 수도권 신축 아파트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부터 디딤돌을 해서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약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책을 규제하는 게 맞는 건지. 올해 4월 총선 전만 해도 정책 대출을 확대하자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줄이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했는데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정책 대출을 내보내는 손발이 맞지 않아서 빡자가 났었거든요. 오락가락 대책에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6조 원대 늘며 다시 증가폭이 커졌는데 정부 가계부채 대책 신뢰뿐 아니라 효과에도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